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는 기저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. 기저효과 이게 신문, 기사나 아니면 뉴스 보면 되게 좀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기저효과의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하면 되게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해요. 저도 오늘 이거 수업 준비하려고 기저효과의 정의를 야 성종아 한번 네가 쉽게 한번 내려보지 않겠니? 하고 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 이게 정의를 내리기가 딱 어려워요. 그래서 좀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정의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확한 정의 같아요.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쉽고 읽어보면 기준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비교 수치의 증감이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. 근데 이거 읽어도 잘 와닿지가 않죠. 그죠?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개념은 되게 쉬운데 이 기저효과가 참 묘한 게 정의를 내리기엔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쉬워요.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는요. 제가 요즘 그 기저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발견해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좀 보세요. 자 중국의 3월 수출 증가율의 반등은 기저효과 때문이랍니다. 근데 보세요. 3월 중국 수출이 14.12%로 상당히 높게 증가했네요. 상당히 높게 증가한 편인데 2월 달에는 20% 그러니까 14.2%보다 훨씬 더 이 전달에 떨어졌었죠.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. 우리 기저효과를 이해하는 거. 그럼 이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다 드린 다음에 보자고요. 자 그러면 기저효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. 일단 정국이란 애가 수학 점수가 20점이나 올랐대요. 아 좋은데 이거? 그죠? 근데 영철이는 수학 점수가 5점이 올랐대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딱 보기에는 뭐가 누가 더 공부를 바람직하게 점수를 잘 맞은 것 같아요? 그죠? 정국이는 20점이나 올랐으니까 좋아 보이죠? 영철이는 공부 안 한 것 같고. 그런데 자 결론은 정국이는 알고 봤더니 수학이 예전에 30점에서 겨우 20점 올라가지고 겨우 50점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영철이는 90점에서 5점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오른 증감률 있죠? 증감률로만 봐서는 정국이가 더 좋지만 기준치를 비교해 보면 누가 영철이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이게 기저효과입니다. 여러분들. 사실 어떤 기준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치를 고려하지 않고 증감분만 봤을 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. 그게 기저효과예요. 사실은 좋지 않아요. 아니면 굉장히 나빠 보이지만 이 기준치까지 고려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. 그래서 신문기사는요.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. 뭐냐면은 결론인데 상황이 좋아 보여. 어떤 수치가 주어지고요. 상황이 좋아지는데 사실은 기저효과를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좋아진 거 아니니까 좋아하지 말아라. 그런 뜻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보세요. A국가의 2015년도의 경제성장률이 무려 10%나 증가한대요. 상황이 좋아졌어요. 그런데 2015년 전년도 2014년까지 5년 동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동안 쭉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태가 여기였다가요. 2010년이었다가 2014년도까지 쭉 예를 들어서 50% 낮아졌어. 그러다가 이제 겨우 10% 오르는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.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오른 상승이죠. 너무 좋아하지 마라. 이런 뜻입니다. 이게 기저효과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. 말이. 이제 반대를 한번 해볼까요? 상황이 나빠졌는데 상황이 나빠졌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크게 나빠진 건 아니다. 보세요. 보세요. 여기는 어떤 회사의 2015년도 매출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30%나 감소했다는데요. 그럼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. 하지만 2014년도는 A 회사 사상 최고의 매출액 신기록을 달성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기저효과로 인한 하락인 거죠. 그러니까 나빠 보였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.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. 왜? 전년도에 워낙 좋아서 지금 조금 안 좋아진 거거든. 이거 아니면 이거입니다.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읽으면 좋아져 보여. 하지만 알고 봤더니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네. 내지는 나빠졌어. 되게 나빠졌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걸. 이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. 아셨죠? 문맹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중국도 볼까요? 중국도 이 기사에서 보면 수출이 14.2% 증가했죠? 중국이 막 신난다. 좋아 보여서 신난다. 이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. 기저효과. 즉 뭐야. 2월 달에 20% 떨어졌다가 원래 정상치가 여기라면 20% 떨어지고 지금 겨우 14.2% 올라갔잖아. 이게 좋아할 일이야? 이게 바로 기저효과에 대한 기사입니다. 전형적이죠. 이것도. 그렇죠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좀 눈에 와 닿을 거예요. 기준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비교 수치의 증감이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나타나는 현상. 그래서 뭔가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. 이런 설명 다 듣고 봐도 그렇게 읽어도 어렵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정의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저효과는 예를 통해서 알고요. 그 다음에 기저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반전이 있구나.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저효과 때문에 나빠지구나. 나쁜 줄 알았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. 이런 반전이 있다는 거.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